또 제가 먹었던 지식 중에 제가 먹었던 시식 중에 오우 제가 먹었던 시식 중에 제가 먹었던 시식 중에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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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와인이랑 먹으려고 합니다. 유채꽃. 삼겹살부터. 음. 와 진짜. 맛있겠다. 음. 너무 좋은데. 대파랑 수육이랑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다. 이제까지 해먹었던 수육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파. 와.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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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꼭 해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먹었던 수육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맨 밑에 깔아둔 흰 부분 있잖아.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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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달달하고 담백하고 이거는 진짜 꼭 꼭 해주세요 딱 한 번의 숙성과 담백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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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을 원래 씻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캠핑 왔으니까 귀찮아 그냥 옮겨주겠습니다 고기국수 어제 대파수육이랑 같이 새우젓 여기 덜어놨어요 어제 근데 제가 근처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한 삼겹살은 두께가 두꺼워요 조금 씹히는 고기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도톰한 삼겹살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부드럽고 야들야들야들한 그런 삼겹살 수육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일반 구이용 얇게 나온 삼겹살을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대파가 진짜 진짜 어떻게 대파가 이렇지 이번엔 어제 새우젓 한번 드셔보았다 migat 먹어볼ice eso 잘 먹기 비둘 예를 들어서 잘 먹으면 행복해 이렇게 뭘 썩 if 모두 파란 그릇에 넣고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양파 갑자기 식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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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